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우리는 사후세계를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의 사후세계의 책에서 언우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한밤중 병원 간호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 작은 교회의 교구민인 디부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임상자리에 있기를 원하냐고 물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병원으로 향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간호원이 주무시는데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디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작고 연약한 은빛머리의 디부인이 신경종말함으로 숨진 병실로 안내했다. 모든 주요 기능이 다 모져버렸다고 했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단순히 디부인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간단한 기도를 한 것이다. 그때 나는 그녀의 눈꽃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 몸을 움직였는데 방안의 사람들은 독려되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직시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러곤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나는 금방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다시 돌아가서 그분의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또 짐도 보았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그녀의 남편이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무릎을 턱에 닿을 듯이 당기고는 조용히 숨 쉬면서 잠이 들었다. 내가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복도를 걸어갈 때 뒤에서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목격했던 간호원이 격하게 나를 잡고는 말했다. 목사님 무서워요. 무엇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간호원 생활을 여러 해 해왔지만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나는 언제나 무신론자였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회복한 뒤 디보이는 자기가 죽어 있을 동안 보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눈부신 광채를 지니신 예수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과의 혜우 등등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의 집으로 나를 불렀다. 바로 그날 병원에 간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천국에 가서 계속 머무를 것이라 했다. 이번엔 나를 살려주십사라는 기도를 올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녀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애증적인 사례가 있는데 천사의 안내로 송스러운 도시를 방문했던 환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조기가 3절에 삽입되었었는데 작동을 잘 하지 못했다. 나는 새 보조기를 끼우려고 병원에 있었다. 나는 아내와 처남에게 간호원을 불러달라고 했다. 심장고동에 이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코드 99 코드 99라고 해쳐던 일이 기억난다. 그러나 그 후에 나는 방 안에 있지 않았다. 어떤 간호원인 듯한 여인이 나를 뒤에서 붙잡고 두 팔로 내 허리를 감은 뒤 병실에서 나를 데리고 나갔던 것이다. 우리는 점점 빠른 속도로 도시 위를 날아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의 동행자가 간호원이 아님을 알았다. 내 발쪽을 쳐다보니 내 뒤에서 벌럭이는 하얀 날개의 끝이 보였던 것이다. 이제 생각하니 천사가 틀림없었다. 얼마 동안 날아간 뒤 그 천사는 금과 은으로 된 빛나는 빌딩과 아름다운 초목에 쌓인 눈부신 도시에 한 거리에 나를 앉혀놓았다. 어느 곳에든 아름다운 빛이 번쩍했다. 내가 눈을 깜빡이지 않아도 될 만한 강도로 빛나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나는 이전의 고인이 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형을 만났다. 저기 포리온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반기려는 찰나 그 천사가 또다시 내 허리를 안아올려 하늘 속을 날아가기 시작했다. 왜 그들이 나를 머무르게 하지 않았는지 몰랐다. 얼마를 나르니 저 앞에 지평선이 보였다. 난 익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환자로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이 보였다. 천사는 날아내려서 내가 그 병실에 누워있던 나를 다시 내려놓았다. 내가 위를 올려다보니 나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다시 육체로 환원된 것이었다. 그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겪은 경험과 같은 것을 맛보고 나서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여러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후 직구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믿기 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시다가 지금은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그 영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